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.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이 일요일인데 아직 키움증권이 안정화가 안되서 제가 미리 영상을 찍습니다. 그래서 키움증권이 아니라 이베스트로 영상을 찍는데 어차피 차트만 보여드릴 거라서 그냥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목을 보시다시피 하락장일 때 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 매매를 하기에 편한 그런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초보자분들, 중수분들, 고수분들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안 좋을 때 매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강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되게 많이 받는 종목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하락장일 때 현금들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한 포지션에 굉장히 비중들을 많이 담는 편입니다. 그 포지션이 뭐냐면 스켈핑이에요. 제가 실제로 실시간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실시간 방송을 오전 8시반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더 세게 포지션을 잡는 편이에요. 왜 그러냐?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지금 등락률, 즉 종목이 뜨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. 우리가 왜 스켈핑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야. 하락장일 때. 떨어지는 종목들은 2천몇 개 종목들이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100개에서 200개 정도 종목들이 올라옵니다. 어중간한 시장에서는 800개 종목이 올라오고 천몇 개 종목이 하락을 해요. 또는 천몇 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천몇 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 천몇 개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됐었을 때 여기서 내가 종목을 고르는 게 빠를까? 또는 정확할까? 아니면 내가 이 200개나 100개 쪽에서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그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더 편할까? 또는 고르기 편할까? 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200개겠죠. 왜? 고를 수 있는 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누구보다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천몇 개 둘러보는 것보다 200몇 개 둘러보는 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켈핑으로 많이 보는 거고 이 200몇 개 종목 안에서도 당일 테마나 당일 수급이 도는 종목들은 또 정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매하기가 더 편한 겁니다. 그리고 갭을 띄었다가 하락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9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내가 텀만 기다렸다가 걔네들을 빼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더 편하기도 하고요. 스켈핑이라는 건 수급들이 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하는 기법이에요. 지금 아직 하락장이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중간해요. 아직 뭐 박스권도 아니고 지금 큰 폭으로 아직 하락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추세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찍는 기준입니다. 날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매하기 되게 어렵지만 하락장으로 완전히 꽂히게 된다면 수급들은 한정적 그 다음에 관심 가는 종목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안에서만 그냥 내가 원하는 타점만 잡아서 움직이면 그동안의 박스권이나 횡보자리 그 다음에 어중간했던 그런 구간에서보다 매매하기에 더 편하다는 거예요. 쉽죠? 그래서 스켈핑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. 왜? 사람은 매매를 하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다른 종목들로 내가 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5% 또는 30만원, 50만원의 수익을 가지고 퇴근했다고 합니다. 뭐 주식시장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 때 많이 나는 얘기인데 오전에 수익 봤으면 퇴근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똑같아요. 어떤 사람은 30만원, 50만원 정도 또는 5%에서 3% 정도 수익을 보고 퇴근했다고 하면 나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익을 봤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겠죠.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좌절간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되게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켈핑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가질 건 스켈핑을 제가 엄청 쉬운 기법이다.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왜? 그만큼 난이도가 있어요. 하락장에서 강하고 상승장에서 강하고 횡보장에서만 좀 어려운 거예요. 횡보장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누구나 따라하기 쉽다라고 하면 너무 사짜 같잖아. 그쵸? 그래서 누구나 따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연습은 해볼 만하다.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매매 1년, 2년만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중장기 묻어놓고 한두 종목만 매매할 것도 아닌 걸 알고 있어요. 특히 초보자분들 급등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단타 단기 종목들에 대해서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하락장에서 자꾸 단타 단기 급등주만 하다 보면은 코 깨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급등주를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스켈핑이라는 거. 스켈핑이라는 게 되게 짧은 매매 기법이요. 제가 주신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스켈핑이라는 건 되게 짧은 수익률 그러니까 어음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북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 부족에서 조금 파생이 된 거고 머리가죽을 벗긴다는 뜻에서 비롯된 단어예요. 그래서 굉장히 짧은 수익률 0.1%에서 1%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뭐 이걸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. 0.1%에서 1% 정도의 수익률을 보는데 수수료가 0.25%인데 수수료 어 수수료 뭐야 이익보다 수수료가 더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. 이익을 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들 손실 볼 때 나는 수수료 내가 좀 더 내더라도 순수익이 남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순수익조차 못 벌 거라면 안 하는 게 맞아요. 그리고 1%짜리 5번 수익 보는데 5%짜리 하나 맞으면 손실이 더 커진다. 그것도 문제입니다. 매매를 그건 잘 못하는 거예요. 1%짜리 내가 2개 수익 봤으면 다음에 손실 날 거 내가 만약에 감안하더라도 마이너스 1.5 2% 안쪽에서 잘라야 돼요. 1-2개 정도의 수익률은 날아갈 수 있어요. 하지만 3-4개 4-5개 종목이 날아간다고 하면 그건 매매를 잘못하는 겁니다.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. 스캘핑 안 해보신 분들입니다. 대부분 해보고 말씀하시면 그런 말 못해요. 그리고 매매를 잘하는 분들께 여쭤보면 이런 거 굉장히 코웃음침입니다.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스캘핑을 잘한다라는 마인드로 하고 내가 연습을 하고 내가 다음번에 하락장에 왔었을 때 좀 더 매매를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직장인분들은 쉽지 않겠죠. 직장인분들은 쉽지 않습니다. 업무 중에 또는 회의도 나가고 외근도 나가고 또 직장 상사분이 부르시면 또 자리를 비워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스캘핑이라는 걸 알아두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연습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으로 해드린 얘기는 그거예요. 하락장에서 강한 매매 기법은 스캘핑이라는 기법이고 스캘핑 기법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수급과 그 다음 등락률 상승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볼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. 그래서 스캘핑을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하락장에서 다른 정보로 손실 볼 때 스캘핑을 수익 본 걸로 맨증을 시켜가지고 현금들을 더 빨리 확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스캘핑이라는 기법이 중요한 겁니다. 특히 전업하시는 분들은 꼭 연습을 해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스캘핑에 대해서 이제 뭐 매매 기법들이 굉장히 저희 유튜브 영상에도 많아요. 그리고 스캘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들은 저희 또 최근에 주식라입쇼 나가서 영상들을 찍어서 올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연습해야 되는 건 스캘핑이다. 그리고 주의할 점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수수료, 재세금 더 많이 나온다. 이거는 매매 기법만 잘 되면 그리고 내가 실력만 키워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손실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. 물론 어렵죠. 어려워요. 하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직장인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. 그래서 연습을 미리미리 조금 해놔서 내가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대 그 다음에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때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내 수익률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. 이것만 알고 계시더라도 스캘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폭도 많고 그 다음 제가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오전에 8시반부터 제가 4시까지 하니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오늘 스캘핑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스캘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또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스캘핑에 관련돼서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, 더 좋은 내용,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